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천 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2만 5백여 대를 지원한 것보다 약 1만 2천 대에 늘린 것입니다. 지난해 방통위는 TV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VOD도 폐쇄자막과 화면 해설, 한국수어를 포함한 장애인 방송으로 제작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상파회 종합편성채널도 장애인 방송 콘텐츠를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장애인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교육방송물을 폐쇄자막과 화면 해설로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기, 학년기, 중노년기를 구분한 맞춤형 콘텐츠 48편을 제작했습니다. 콘텐츠 영상은 EBS 장애인 서비스 누리집과 다모아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